아 아 두두두두둔 두두두두두둔 두두두두두둔 넘미약 뭐야 두두두둘 두두두둘 두두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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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가 불린 게 헛업 안녕하세요 네 시계 보혜의 시계 와 궁극의 마법 궁극의 폭발 그렘린 매구밍 체력을 23회복합니다 체벙인데 셰트 해먹자 좋아 이 보 보 던 저거 는 왜 안 때리는데 소리 지르는 띠가 소리 지르는 띠가 뭐 뭐 오 오 모 시루이 아니 뭐야 유물 왜 이렇게 많어 이나 band 아하 그건 디펙트가 강하게 때문이에요 디펙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 비펙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디펙트야 일어서라 결합아 너는 첨탑의 자존심이야 오호 일어서 이즈 편향 내 시계도 백융합의 힘을 사용하잖아 백융합의 힘을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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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딜카드 안나오냐 안나오면 죽어야지 뭐 첨탑이 죽으랍신다 온구대로 가겠습니다 아 일하지말라고 네인지 편향 죽여 저거 아 저거 죽여 이씨 2브레이스 드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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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폭 생폭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이란 말이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멈추지 않는 팽이, 달팽이, 칭중시계, 갓방, 칭중시계, 갓방, 칭중시계, 갓방, 칭중시계, 갓방, 칭중시계, 갓방, 이런거 아닌가? 칭중시계, 갓방, 칭중시계, 갓방, 칭중시계, 갓방, 칭중시계, 갓방, 칭중시계, 갓방, 물음표에 피어나서 물음표에 피어나서 키움을 빼먹는 나쁜자식 우린 그를 상점 후인이라 부릅니다. 나 오늘 딸기 샀는데 너무 비싸서 살지 말지 시뻘에 더 고민했어요. 비싸긴 합니다. 사실 상점 주인은 고래고 뜨는 알바입니다. 그런 딸기보다 비싼 어플 기세장 버스스 트롤라벨 내 인공물 상점 놈이 빼갔어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컴파일 놀아이 드디어 나오네. 에너지 많으면 뭐함? 에너지 많아서 쓰는 카드가 디펙트 카드인데. 침바브에 달러 VS 디펙트 카드. 이거 언제까지 타격으로 잡아야 돼? 1. 힐. 또 파일. 놀아이 이버. 이광기.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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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수리거미.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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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뭐야? 이것은 디펙트다. 미쳤니? 공작 그만. 너는 지금 내 폐 기생충을 넣으려 했을 것이오. 소위.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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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유타야 뭐가 불만인데 왜 유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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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재활용 같은 걸 세일한다면 살 수 있겠지. 세발드래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맞냐? 이게 게임이냐? 버거킹 버거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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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